네, 안녕하십니까. 윤준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2일 오후 4시 26분이고요. 오늘도 제가 두 종목 준비를 하였는데 이미 첫 번째 영상으로 올라가 있고요.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TCC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. 뭐 TCC... 이 종목의 발음이 빠르게 하면 잘 안 돼서 최대한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.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이제 만 250원에 7.2% 상승한 종목인데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종목이 워낙 좀 자주 움직여주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파동 자체가 좀 길게 길게 쭉쭉 움직이는 패턴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? 이 종목은 굉장히 오래 가네? 잘 가네? 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파동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스윙이나 중탄을 치시는 분들이 조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. 파동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종목은 스윙이나 중타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데 우리가 스윙이나 중타로 종목을 올려드리진 않죠.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는 이 안에서도 짧게 우리가 어떻게든 캐치할 수 있는 라인들을 잡아보려고 한다. 그런 거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TCC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냐? 지금 흐름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패턴 자체가 하나 보여요. 올라왔다가 낙폭이 내려오고 이 낙폭이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보다 저점 자리에 내려오는 폭이 좀 줄어들더니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있죠. 그러니까 꼭 이제 추세를 바꿔서 올라와주거나 아니면 패턴 자체가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세기를 노릴 때 어떤 패턴들을 얘기를 많이 하냐면 내려오던 이 하락폭 자체가 저점의 하락폭 자체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이 하락 추세가 저점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세기로 저점을 오히려 올리게 되는 이런 패턴들. 이렇게 올라오게 됐었을 때 장대양봉으로 다시 한 번 더 쭉 말아서 올라오는 패턴들이 우리에게 좀 자주 보인다라고 얘기들을 해요.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들을 잘 봐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겠죠. 그런 패턴들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구간대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잘 해놔야 된다. 근데 우리 TCC스틸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이 자리 9,900원 자리? 만 원 자리? 이 자리 윗꼬리 자리들이 달려있던 자리들을 뚫고 올라와 주면서 오늘이 마감이 됐죠. 그래서 이 자리를 현재는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와 주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자리. 만 원대 선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. 만 원대 선 하나를 그었을 때 만 원대 위로 주가가 잘 못 올라갔었어요. 9,900원대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오기도 했었고요.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. 만 원대가 어떤 자리냐고 한다면 9,990원보다 만 원으로 한 틱 올라갔었을 때 만 1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만 50원이 돼요. 즉, 틱단 가치가 0.1% 구간에서 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0.5%로 바뀝니다. 틱단 가치가 바뀌어요. 그래서 호가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못 올라가기도 해요. 왜냐. 올라가게 되면 0.5%. 한 틱만 올라가도 0.5%이기 때문에 만 50원에 사서 만 1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만 원에 사서 만 1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9,990원에 사서 만 100원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호가가 전반적으로 9,900원대보다 확실히 무거워지게 된다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 못 올라가요. 올라갔다가도 금방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TCC스틸은 어떻게 됐었죠? 만 250원까지 와서 안착을 해주고 종가 마감이 됐어요. 이 흐름들이 더 잘 보이는 자리가 어디냐. 30분 봉이에요. 주가가 쭉 올라와서 만 100원 위로 최대한 주가들을 멈춰놓고 위에서 유지를 많이 시켜놓고 마감이 됩니다. 그래서 은봉이라 보이는 구간대가 없죠. 도지캔들이 있으면 있었지. 그래서 만 원대 위로 올라가고 나서 최대한 안착해주려고 흐름들이 오늘 나왔구나.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우리가 30분 봉을 보고 전략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없겠죠. 이유는 간단해요.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쭉 올라오다 보니까 분봉상 지지구간대가 안 보여요. 쪼개서 보려면 5분봉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5분봉 쪼개서 봤었을 때에도 딱히 우리가 눈에 띄게 이 자리가 괜찮다. 이 자리 해볼 만하겠다. 이 자리가 지지구간대다. 할 만한 자리들이 많이 안 보이죠. 그래서 PCC 스틸은 우리가 1봉상으로 라인을 잡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오늘의 1봉상 라인으로 볼 거예요.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9,900원 자리나 만 원대 지지구간대가 있고요. 밑에 또 아래 꼬리들이 달려있던 자리들 9,775원 자리 여기 꼬리 자리들이 달려있던 자리들이 있죠. 이 자리가 달려있던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라인들을 쪼갤 거면은 만 원, 9,900원, 9,770원 그 다음 오늘 종가 자리에다가 만 250원 이렇게 라인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근데 9,900원 자리들을 내가 빼도 되고요. 아니면 추가시켜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빼려고 합니다. 이렇게 왜 빼려고 할까요? 그걸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만 원대에서 9,900원 자리로 했었을 때 우리가 평단을 낮추는데 의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열틱 만 원대 위로 따졌을 때 실제로 두 택밖에 안 돼요. 보통 만 원대를 깨우고 9,9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9,800원이나 9,700원까지 내려오기도 한답니다. 빠졌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잡고 올라오기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9,900원 때에서 평단을 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비교적으로 줄어든다. 왜? 만 원대 초반 종목도 아니고 완전 만 원대에 만 50원, 만 100원 자리도 아니고 만 250원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또 위에서 단가를 잡고 있다 보니까 30분봉상 9,990원까지 라인을 잡기에는 조금 애매하다. 차라리 비중도로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라인들을 잡아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를 좀 줄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10,250원, 만 원, 9,770원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을 잡아봤어요. 그래서 현재는 일단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잡아본 상태고요. 우리가 이제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략들로 봤었을 때에도 이제 만 원대 안착했기 때문에 만 원대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틱틱이라 그래서 한 틱, 두 틱, 세 틱만 먹고 빠지는 전략. 쉽게 얘기하면 만 250원에 사서 만 300원에 판다든지 350원에 판다든지 400원에 판다든지 하는 전략들도 가능해요. 또는 식당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팔고 밑에서 사도 되지만 나는 차라리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서 홀딩을 해서 차라리 수익을 좀 더 크게 보겠다. 그래서 1봉상 저항 라인에도 라인을 그려놓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. 만 600원이나 만 1,100원 자리? 이런 자리에다가도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되겠죠. 그래서 PC스틸 같은 경우는 틱띠기와 그 다음에 조금 더 퉁퉁 쳐내가면서 시간들을 좀 투자를 하면서 전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PC스틸은 여기서 이제 추세전환을 해서 장대 양봉이 서주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라인들이 생기면서 이 9,900원대 그 다음에 9,700원대 라인들을 모둘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최대한 전략들을 잡아놓고 위에서 흥부를 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국이나 기관들이 또 오늘 매수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도 한 번 참고해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다.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끝내드리도록 하면요. 종목은 TCC스틸이었고요. 1,250원 1,000원 9,770원 잡아봤지만 나는 9,900원도 추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중간에 하나 추가해서 보셔도 된다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틱단 가치가 높아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1,000원대 위로는 틱단 가치가 0.5%, 0.4%대 후반 이렇게 나오고 1,000원대 밑으로 9,990원 9,980원 이런 자리들은 틱단 가치가 0.1%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봉상 저항자리 뚫어주고 올라왔고요. 30봉상 우상이 길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1봉상으로 지지관대를 잡아봤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요. 제가 다음에는 더 재미난 종목 더 신나는 종목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종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